잠깐만요 봐볼게요 아니 무슨 무슨 채팅 말씀하시는데 임시 매니저라고요? 임시 매니저로 해달려요? 아니면 고속 매니저 해달라는거 그런건가요? 아 채팅 부분 사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또 버그가 걸릴 수 있으니 이걸 먼저 획득할게요 그 다음에 게임에 직통해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 채팅 모르신다고요? 자 이제 안 튕길거야 안 튕기겠지? 아 좋아 안 튕긴다 안 튕겨요 어? 러브라인인가? 매니저 채팅을 모르신다 매니처 채팅을 모르신다고요? 뭔 뜻이죠? 불이 꺼졌네? 수위 아저씨가 또 등장하네? 아 제일 싫어요 수위 아저씨가 replies 이십 으흠 흠 아 그런 뜻이냐고요? 아 알겠어 아 그 뜻이군요 하하 깜짝이야 아 매니저 채팅으로 아리카뚱님이 여름 특집물로 곰포라디오 물어보시면 그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주 토요일날 그러면 곰포라디오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좋네요 일단 소재도 저희끼리 모아서 하죠 그러면요 그러면 각자 소재 모아서 다음주 토요일날 하기로 합시다 우리 뽀뽀 알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날 하기로 하죠 그것도 저녁에 해야죠 무서운거면 자 열쇠 뭐 얻었지? 예 과학실 열쇠죠? 과학실은 여깁니다 과학실이 여기였지? 과학실은? 과학실 아닌데? 사인펜 왜 과학실 아닌데? 사인펜 안 내놓고 좋아 일단 달리겠습니다 달리는 이유가 달리는 이유가 장갑을 얻어야 되거든요 계속 달려야 되요 달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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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움직일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무상검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리야 조용히 착하게 있어 이어폰 물지말고 착하게 읽어 이어폰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요 울트라맨 울트라빙 죄송합니다 자 이거 넣어두고 과학실 열쇠를 쓰러 갑시다 과학실 열쇠가 여기였나? 과학실 열쇠는 여기서 쓰는게 아니구나 우리 가만있어 кую 가까이 오지마 아 무서워하지마 나 나쁜 아저씨 아니야 짓말아 올려보게 거기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어 우리 단둘 있는건가 우리 단둘 있으면 그러면 우리 해피해피하자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오마이갓 아 마이크 왜 이래 이거 마이크 왜 이래지 이거 마이크가 이상한데요 아까이자 말하면 이게 마이크가 뭔가 이상한데 아까이자 얘기하면 좀 다르네요 인수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인수어머니 인수를 드리면서 점점 저한테서 좋아요 인수어머니 뭐라고 적혀있는거지 여기 유리야 뭐하니 음 음 흠 흠 흠 흠 음 정말이예요? 실하라고요? 동전이다 동전이다 500원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열쇠 덮고 미소지 열쇠야죠 이제 좋아요 이제 남은거는 등짝 등짝을 보자꾸나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재밌는거 한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자한테 주고받습니까? 어 님아 일로와보게 저리 꺼져 나 지나갈거야 님 절로 가세요 제가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장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재밌는걸 님들 님들 잘 보세요 아 이거 친구와 있을때는 안되구나 잘 보세요 똥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보이겠지만 잠깐 화면에서 늘려드릴게요 똥침 보이시죠 이거 똥침 보이죠 이거요 똥침 자 이거를 똥침 똥침 어 어 아픕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으야 어도도도도도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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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비켜줘 ㅎ ㅎ 으아아 ㅎ 으야아 으아아아 크흠 으아아아 으앗 으아아 스페이브 다 날렸어 또 나 죽었어 이거 다 날렸어 어떻게 해야되지